부총회장에 당선된 이순창 목사, 그리고 이어서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된 이월식 장로님이 각각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106회 총회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가장 미약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더 크게, 십자가를 더 멀리, 십자가를 더 높이 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새로운 과제로 믿겠습니다. 많은 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작은 물로도 생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자랑스러운 PCK, 우리 교단을 위하여서 헌신자로 살아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총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는 노예의 별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33대 장로, 안양로의 장로 노예장을 추임하고, 노예를 연루가 성의로 섬겼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총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모든 총대님들께 감사드리고, 유영모 신임 총회장님과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총회를 바로 섬기는데,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를 주신 모든 총뽈으로 해서 이것을 전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벌해 주신 모든 소식들과 함께하는 교단을 공격을 보시awk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해 주신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같고, 한글자막 by 한효정